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제가 직접 개발한 이 권총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권총은 이렇게 겹겹이 쌓여있는 데가 잡는 곳 안쪽 위에 지어가 있는 데가 발사하는 곳이구요 손잡이가 좀 짧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렇게 펴서 잡으셔도 됩니다 자 바로 전반부 알려드릴께요 자 먼저 나으라는 색깔이 주에 가도록 해서 8등본 라이트에요 근데 나으라는 색깔이 정확하게 주에 가야되는 건지 그런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한번 두번 하면 한번 하면 주름이 한 개야 돼서 두 개로 하나 두 개로 나뉩니다 저는 두 번 해서 네 개로 나뉜 거구요 자 하면 4 곱하기 2는 8이죠 그래서 8등분이 되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안 나오는 등분은 있잖아요 다른 방법을 또 쓰셔야 합니다 뭐 못맞은 등분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자 어떻게든 계속 해줍니다 등분할 수가 짝수라면 이런 방법을 써서 등분할 수 있구요 이런 방법을 써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써서 등분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두 칸 아니다 먼저 엑셋자로 엑셋자로 접었다 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두 번째 줄을 이렇게 저다 펴서 이런식으로 해주구요 반대쪽도 저거다 펴서 다일날 세우는데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 상대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되게 바깥으로 나오게 이런식으로 자 이런 모양이 되도록 접었어요 두 부분은 똑같이 나눠야 하는거기 때문에 하나를 잡든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걸 모두 가운데로 모아서 바람개비 모양처럼 바람개비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쉽게 설명하자면 얘는 얘는 예를 피해서 도망가구요 얘는 예를 피해서 얘는 예를 피해서도 얘는 예를 피해서 도망가는거에요 저는 똑같이 원을 그리면 회전한겁니다 자 그런 모양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겠구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색종이를 그대로 뒤집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 색종이를 이렇게 접어서 내려다 보세요 이렇게 이 두개의 날이 만나는 이 부분이 바로 밑에 있어야 합니다 조금 전 저의 반대기준에서 설명하고 있는거에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이 부분 있죠 자 여기 일자가 되는 부분이 있고 자 일자가 되는 부분 이 끝 옆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뒤쪽으로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이 좀 중요한데 자 여기서 자 이제 여기서 어느 부위가 손잡이가 됐고 나면 자 여기 앞에가 아니라 뒤에 일자가 만들어졌죠 뒤에 일자에서 더 적게 나온 쪽이 바로 이쪽이 잡는 쪽이 될거에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부터 여기랑 바깥쪽이랑 수평종이 됩니다 이 부분부터 발사하는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까지 이 한칸 자 어쨌든 이제 종이를 이렇게 올려서 접었으면 이렇게 한 개를 두 갈락으로 나눠 놓은 모양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반향을 이렇게 틀어줍니다 자 여기서 일자가 됐을 때 더 많이 나온 쪽이 자기한테 오면 됩니다 뒤방향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잿종이를 안쪽으로 이렇게 질어주세요 자 질어주시면은 여기 선이 있습니다 자 이 선 이 선 따라서 이렇게 접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제가 종이를 가까이 낸 겁니다 접었고 여기 이 선 있죠 이 선 이 선 이 선 이 선 이 선 이 선 접어서 한 번 더 안쪽으로 이렇게 안 위로 넣어줄기를 안 위로 넣어줄기를 안 위로 넣어줄기를 안 위로 넣어줄기를 자 잡는 쪽을 한 번 확인해 볼까요 자 반대쪽에서 봤을 때 일직선이 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은 발사하는 부분 이게 튀어나온 이 부분이 바로 손잡이 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자 가서 자 이게 자 여기랑 이가 만나야 돼요 이가 만나고 이거는 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완전히 펴줘서 내가 그대로 덮어야 돼요 그대로 이렇게 덮게 되면 나중에 이걸 잡았을 때 다른 얘가 이 덮은 부분이 아 얘를 꽉 잡아주게 돼서 이렇게 안 벌어지죠 딱 오물해져 있습니다 풀면은 좀 벌어지죠 잡으면은 좀 깨워지죠 좀 어 더 오물해졌죠 자 뒤집어서 반대쪽도 똑같이요 반대쪽은 제가 뒷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은 제가 펼친 상태부터 펼친 상태부터 세븐 어 모든 창작 작품을 보여주고 들었다고 생각할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할수 있는데요 더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프로그램 이제는 곧 종이간 테마파크 라는 것도 할거에요 자 이렇게 잡았으면 평소에는 이쪽이 버려져 있는데 잡아주면은 공간이 좀 줄어든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이 선 있죠 이 선 이 선대로 이 쇳뚱이를 안으로 넣어져 보세요 자 이 끝을 기준으로 안으로 넣어져 볼 수 있어요 자 발사하는 부분도 똑같지요 자 이렇게 하면 발사하는 부분은 이 한 칸인거에요 이 한 칸 이 부분은 단 그러니깐 2.5 1.5 정도 되겠네요 1.5가 2.5가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곰통이 완성되는데요 이게 좀 작은 손잡이가 좀 작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펼쳐서 잡았어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겹쳐진 이 부분이 손잡이 왜냐면 얘를 잡아주는 거니깐 그리고 이 부분이 발사되는 부분이구요 여기 안쪽에 들어간 부분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꾹 눌러줍니다 꾹 눌러주셔서 좀 더하게 누려 여기 오게티가 있습니다 잘 찾아주세요 자 오게티는 이 영상 전체에서 딱 하나가 발견될 아니 딱 두 번 두 개 두 번 그 정도가 발견될 거구요 제가 힌트를 주자면 방금 전에 보였던 부분입니다 아주 자세히 봐야 주차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안녕 안녕